.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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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팔이 찌셔가지고 얼굴이 다 가려주셨더라구요 곰돌이 푸가 치는거 따야되나? 곰돌이 푸상이구나 어? 두부기 형도 팥쳐가지고 곰돌이 푸상 아닌가요? 난 칠투로 빠졌어구만 어? 어? 형 팔 뺐어요? 오오 이성받아가지고 찍어갔어 근데 형 10kg 더 빼야되는거 아니에요? 옛날 얼굴 찾으실라면요 아 보돌라 방송 듣고 계시구나 아 보돌라 방송 듣고 계시구나 어 칭찬인데? 부산 인상이 좋다 그만큼 아 괜히 꼬막았다 아씨 우지가야 공격을 못할 것 같아 뺐카닉 하시고 아까 뺐카닉 못한다고 눌려가지고 하는거 같아 우지 약간 대단한거 천재가 옛날에 로저거같은게 여기 아니여기 테랑같아 맞습니다 4번 오저 아 주황이 패드같아요 제가 볼께 엘셍이 고수되려고 그렇습니다 누가 물어보는거에요? 어 12시가 주황같아 아버씨가 패드네 해당 메카닉같아 네 일단 형 저희패드 한 명 없어졌어요 패드라면 좀 빡세 패드에다가 메카닉이나 골라박힐건데 아 이거 내가 메카닉짜리 나왔어야 돼 패드 패드 너나 내가 나왔어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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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전 팩토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3시가, 아니 6시가 저한테 포박하지 않나요? 포박을 받으래? 포박을 받으래? 포박이트라서 그냥 맘에 준비됐습니다. 가고 있어요. 포박을 받으면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포박이트라서 전투중일단이 필요합니다. 포박을 받습니다. 포박을 받는다. 포박을 받은다. 포박을 받는다. 포박을 받는다. 포박을 받은다. 퀴즈 게임 필요하면 말씀하니 근데 아마 저기 땡스는 좀 느리실 것 같아요. 설쳐 많이 하고나서. 피가 없으세요? 잠깐만요. 올리아... 없었다. 피가 없어서. 병력을 내리시지요. 카펫 전투 준비 완료. 저 일부러 포토에 돈쓰게하고 나서 2탱크 때 나갈게 1탱크 나갑니다 목표 3, 2타는 도시로 공격됩니다! 목표 4, 2타는 차량이 상당되는 기계에 비해 주면 공격이 상당되는 기계에 비해 주면 공격이 상당되는 기계가 상당되는 기계에 비해 주면 공격이 상당되는 기계에 비해 주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병력을 내려주십시오! 나아줘야 돼, 병력을 내려주십시오! 어디가 하세요? 병력을 나가자 어디가 하세요? 문제없습니다! 한 번만 더 나아갑니다 고객님의 아픈 동물원을 제거해질 것 같다. 지민이 부족하시리기에 공격받아도 도착하여 있는 них 보라하십시오. 예은이 공격이 잘 갔다. 대부분의 시진이 마련하십시오. 부동산 시정에 시간을 따라서 폐 제공해 주십시오. 대체 공격 있는 기능을 이끌어 주십시오. 장소에 파괴하십시오. 어떤 비신을 알려드립니다. 경고eing은 이 공격이 최소연을 이끌어 주십시오. 공격을 받아서 남아계십시오. 다만 공격을 받아들이다. 아 이거 조금만 탱크 늦게 나왔으면 이정 많이 봤었잖아 들어가 너무 많아 저 메딕 가져가세요 저 5시 이후에 퇴근할 때마다 나이스 나 미래야는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요 어디가 없으세요? 상탈 제사에 자세히 말하세요 네 5시 이후에 가고 있어요 미래야는 부족합니다 들어가야 돼 탱크 하나 있잖아 들어가야 돼 미래야는 부족합니다 어디가 없으세요? 제가 갑니다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버지 탱크 아버지 탱크 상탈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야는 부족합니다 미래야는 부족합니다 미래야는 부족합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까 센터 빠졌어? 아니 못 빠지게 아까 초반에 막아봤어 미래야의 부족합니다 미래야는 부족합니다 미래야의 부족합니다 크멘드 무대로 날려야 돼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근데 더 센터 빠진 여유가 좀 많아 목표 설정 갑니다 량량을 내려 주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적폭 bili 갑니다 목표 설정 이벤트 한 번만. 들어갔겠어요. 목표 위치는, 갑니다. 전진 앞으로! 목표 위치는, 갑니다. 공격을 낮습니다. 목표 위치, 정보를 찰떡할 후, 폭우가 계속 됩니다. 내가 메이스 그런다. 얍 얍. 내가 벙커크림만. 벙커크림만 해주네. 저기 품진에 다크드랍까지 데뷔해가지고 로봇틱스랑 리콜스. 형이 딱 드랍시 환대로 7시간을 깨주면 됐어요. 4번씩 안 맞으면 스킨 한방만. 5를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벙커크림만. 잘 찍었어.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미레랄이 부족합니다. 다크드랍. 나 데뷔 되어있어가지고. 형이 아웃실도 여기 맘에 후순한거지. 1. 나 데뷔 되길 바랍니다. 2. 연주의 벙커크림만. 2. 3. 2. 1. 1. 2. 1. 2. 아 펑크 완성되니까봐 봐주지 아비터 이제 찍혔어 아 그거 스팀 벙커 하려고 넣었다 뺐다 하는거에요 형이 드랍으로 7시 못끈해주시나 아 맘에더라 아 레이스로가도 끝날래 철저히 과자에서는 무너지와 학생들의 수단을 활성화 받습니다. 매장은 도전을 넘쳐 죽었습니다. 그것은 기소 roughs. 지역으로 분리 시킬 수 있습니다. 체포받을 기자가 유지합니다. 장바구니는 포스트로 공격해서 도전시킬게요. 도전을 찾기 위해 오는 중입니다. 계속 안되요. 그거 기다려야되요. 산모제 Kolleginnen 그리고 인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아비 더 커 아비 더 커셔 아비 더 커 아비 더 커 와 이걸 이겼네 형 레전드 하나 찍어냈네요? 이게 레전드야? 이 정도의 레전드죠 형 왜냐하면 7시 시작하자마자 이제 약간 늑대로 따지면 7시 암유저 그러니까 더덜렁이 암이라는 거 아니에요? 늑대로 따지면 7시 암유저 한 명 죽고 APM도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테란이 남았는데 패드 그 다음에 메카닉 펄쳐 나와있고 마인 다 심어놨고 여버씨는 템테크 멀티까지 개 불리했던 것 같은데? 너가 맘에 쓰면 더 쉬게 이겼을걸? 그냥 팩토리 말고요? 근데 왠지 포박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땡크로 쏘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라가 뭐야 서플도 깨고 제가 배럭이 두 개라서 뭔가 드라한테 질 것 같은데?